3. 랄랄란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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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 공가기 곰은 뚜토끔 곰다리 곰다리 곰은 뚜토끔 곰다리 곰다기 곰다기 곰두뚫고 곰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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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은 뚜토끔 곰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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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 이스터 뉴 힐 지금은 뉴트로 시대 몬스타 XS 뉴트로 랜드 0 갱대폭 얘들아! 반가워 나 알지! 패션할 거 멥시짱 하하짱 Q. 6대 천왕 너희들이 아는 6대 천왕 중에 내가 하나야 이제부터 내 동기들을 소개할 건데 한번 잘 봐봐 자 첫 번째로 셔누! 어우 잘생겼어 오늘 많이 판네 안녕 난 패션학과 6대 천왕 중 한 명 셔누라고 해 오늘 내 패션 포인트는 아름다운 바질라인을 밀당하듯이 보여주는 브이넥이야 다들 나한테 아 풀하우스 비 같다 나 야 한지연! 한지연이 아니구나 나 주유 주유 아 주유 콸콸콸콸 주유 내 이름은 주유고 별명은 두유 두유 귀엽네 자 이제 다음 친구를 소개해볼 텐데 이 친구가 아주 치명적이야 다음 친구 미녀의 석류를 좋아해 미녀의 석류를 좋아해 자꾸자꾸 예뻐지면 너는 어떡해 미녀의 석류를 좋아해 오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어 와하우 주유야 자리 좀 비켜줄래? 어 어 어 내 자리거든 얘들아 안녕 나는 패션학과 수서 유 석류라고 불리는 유기현이요 다음 친구는 어 굉장히 멋져 거덧대기를 입고 왔네 다음 친구 이상하네 지금 미녀! 두발이 묶인 듯 멈춰버린 시간 속에 뜨거워진 숨소리 ç 다리에 힘이 없어 무슨 일이야? 어 아킬레스골이 아파 아킬레스골이 아파 아킬레스골 아파 하하하하 하하하 또 더웠던 지금 미 screams 밤서워 잘 지냈어? 왔어 왔어 안녕 난 여기 패션 across에서 소재석을 불spe可是 cool guy 이민혁이라고 해 긴말 안 할게 잘 부탁해 소개할래! 안 할래 아 오늘 컨셉이야? 좋았어 밥 먹으려 나랑 같이 죽으려? 다음 친구를 또 한 번 불러보겠어 다음 친구는 형아 지금 왜 이렇게 총핀 아니야? 야 촌스럽다 촌스럽다 촌스러워 그거 책 아니야 아우 야 기럽지는 좋네 아 진짜 촌스러워서 같이 못 있겠는데 야 너는 마법사야 뭐야? 아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너는 말 타러 갈 거야 커피 탈 거야 하나만 해 너는 벽이랑 색이 똑같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넌 누구야 나 야 한지연 너 안 돕니? 응 아 정말 여기 인테리어 후지다 언제까지 이런 데서 만나야 돼 우리 삼슨이 케이크 맛있는 거 알지? 우리 한번 먹어보자고 아 이름이 뭐야? 난 삼식 아 삼식이? 난 삼식이라고 해 자 다음 친구 아이엠 6양cal 야야야야 야 얘기 한데 왜 저래? 비 bas 오 친냄장 안 나? 일단 소개 carre 안녕 안녕, 난 여기 멤버들 중 유일하게 유학파야. 와우, 멈쏘 왔어. 내 회사는 저쪽 발리. 본부장, 이사님 부담스러워. 실장님으로 불러줘 그냥. 어 근데 그 입술에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여기 옆에 다 번졌는데. 이빨을 먹어가지고 내가 이제. 많이 번졌다. 많이 번졌다야. 우리가 이 구역, 맥시무즈 짱이에요. 맥시무스, 왜 그래? 혹시 배고파서 그래? 이거 먹어봐. 라면에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탱쨍! 혹시 힘들어? 그러면 이걸 써봐. 폭신한 촉감이 손에 착착 달라붙는다고. 뷔의 흥! 그래. 이게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신의 BPL 상품이다. 오오오오오오! 으악! 딱 우리 때 유행했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 이제 애기야! 뭐야? 가자! 친구 들어오네? 왜 말을 못해? 어 직인 사람은 왜 안 살아? 왜 말을 못해요? 가! 뭐라는 거야? 강효이 형 아니야? 잘하네 보면 알아 아 아 아 아 너 있다 너 있다 으응 좋았어 좋았어 나는 사실 나는 약간 사극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주몽 좋아하고 주몽 태 좋아한 건 좋아하고 어 난 주몽이 많이 기억나는데 어 모파모 아 그거구나 어 그거 한번 해볼게 수은아 으응 으응 거기가 잘한다 잘한다 거기가 잘한다 거기가 잘한다 아 여기까지 어 좋았어 잘한다 그냥 빨리 좀 연기 한번 했으면 좋겠어 연기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여인천아 아 메이요 얘 여인천아 로연아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럼 너희들이 다 공감할 거야 뭐지? 또 우리 CFS 맷돌축 아 오오 오오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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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라떼 느낌으로 가는 거 같은데 아 괜찮아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 이증이를 찾아라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야 어떤 시기? 맵스키 자 맵스키를 갈아볼 거니까 제1회 투톡검 대학교 패스널과 장기자랑 그때 그 시절 춤신춤 왕을 가렸던 펌프 기억나? 펌프 알지 뒤에 기둥 잡고 하는 거 기억나? 와우 펌프 오케이 여기서 고수팀이랑 하수팀으로 삼삼을 나눠야 돼 그러면 나랑 주헌이랑 나눠서 가위바위보해서 가져갈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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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헌이 형 고수 내가 하수 가위바위보 너 오케이 넌 뽑을 줄 아는구나 내가 봤을 때 진정한 고수 있지 진정한 고수가 있어 가위바위보해 아니야 너 아직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너 아직 아니야? 아니야 너 아직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한 번씩 가져가는 거야 아니 가위바위보해야지 아니 가위바위보해야지 그래? 안 늦은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너 오케이 너 이렇게 잡고 하는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좋았어 분위기가 이상하게 찝찝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해보자고 펌프 나와주세요 오케이 펌피드업 눈 우고 문 춤을 춰 으쓱 으쓱 잘한다 자신 있다는 사람 먼저 올라가세요 나 먼저 할게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펌프 스피드를 좀 올릴게 그래 오케이 두 배속으로 현우가 주헌이 한 번 가자 오케이 오케이 헐 저거 유명한데 맞아 이거 광연 환상 속의 무대가 있네 와 와우 이야 방금 방금 괜찮은데?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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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나 저 뒤에 잡고 형 가운데 거 한번 눌러 오케이 나 신발 벗고 한다 보여줘 보여줘 가자 주황아 보여줘 진짜 신발 벗고 진짜 보수는 신발 벗고 가자 가자 할 수 있어 셔누우 야 잠깐만 빨리 실어 진짜 어려워 판타지하고 다 힘들어 이거는 뭐 야 둘이 너무 못하는데? 야! 바짝 바짝 타고 타고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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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거는 이겼다 이거 무조건 이겼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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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만4천 대 4천점 주환아 거의 10배 차이 나는데? 아 진짜 에프야? 3만4천 대 4천 어 오케이 전선의 대박 파이팅! 진지하게 가? 파이팅! 고수 팀 파이팅! 나 진지하게 한다 파이팅! 나 진지하게 한다 오케이 석류가 뭔지 보여주란 말이야 형은아 지금 고수 복장이야 돈 오 좋아 좋아 요거 잘해 뭐야 잘해 나 잘해 나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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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해 뭐야 어허 야 이거 이기야만 해 고수 좋아 야 다시 표고야 와아! 와아! 야! 이거 이제 풀이야! 와아! 와 이거 진짜 박수다! 너 좀 놀았구나? 야 잠깐만 누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오케이! 18만 15만 야 나 잘했는데? 잘했어 잘했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덥네 이거? 왜 이렇게 힘드네 이거 보여줘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우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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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까지 오케이 헤이 헤이 야 50 넘었어 60이야 하나 파 파 파 파 파 오우 좋아 좋아 원 리듬을 탓 리듬 원 야 야 야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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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밟아버려 막 컴온 마지막 맞혔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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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10배인데?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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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연은 부족하구나 하수 팀이 완벽한 승리였죠? 아니 거의 이쪽이 고수를 했었어야죠 네 깔끔한 실패였죠 네 깔끔한 실패였어요 인정합니다 자 승리 컴온 다음 코너로 가볼게요 다음 코너로 갑시다 투톡공은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이제 2라운드 게임을 할 건데 팀이 그대로 한대요 오케이 여러분들 루어를 말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막 올라가요 공격하실래요? 수비하실래요? 수비 아 수비? 여기 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딴 레츠고 빨리 하자 오케이 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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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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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없애줄게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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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우가 갔다와 아 아 아 아 뭐야 이긴 것 같은데 우리 가서 먹으면 되지? 너랑 나랑은 게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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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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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야? 야, 뭐야? 일로 와봐! 맞혔어? 아아! 아아! 여기! 야아! 여기다! 뭐야, 또 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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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웹시키는 고수팀입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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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잡았다고 하네요! 난리 났어요! 보이는 줄 알았어! 방송 보고 싶어! 거의 보이는 식으로 잡았어!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고수팀이 이겼는데 다음 또 챕터가 있나요? 바로 가봐야죠! 오케이! 아아! 렛츠고! 어찌됨 어찌됨 근데 어떻게 어깨에 깨달고 싶어 저 소원이 있다면 지금 잠을... somebody bless me, bless me. 그러면 이번에는 물건을 팔아볼 거예요. 물건을 팔아볼 건데 대신에 셀러는 물건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로 물건을 판매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은 셀러에게 물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예요? 저거 저거예요? 셀러가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아, 그렇군요 하면서 이렇게 말에 계속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신 있나요? 자신 있어, 자신 있어! 그럼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기현이가 이 게임을 잘 안다고 하니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내주세요. 기대돼! 와우! 와우! 오케이! 자, 팔아볼게요. 이 친구로 말하면 아침에 숨 좋아요. 누가요? 본인이 진짜 본인 써요? 제가, 제가. 아, 본인이 쓴다고요? 네, 아침에 써요. 아침에 이걸 써요? 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다 보니까 기침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IM 씨, 형헌 씨. 왜냐하면 알러지 때문에. 면역체계를 강화하고자? 알러지를 좀 이렇게 면역체계를 강화하고자 쓰면 좋아요. 아, 이걸 사람이 쓰나요? 아아! 강아지도 써요. 강아지도 써요? 네. 강아지도 써요? 어, 강아지도 써요. 계속해 보세요, 선묘자님. 그리고 제가 아침에 쓴다 말씀드렸잖아요. 밥 먹기 전에 써도 좋아요. 오오. 오오. 하하하하. 왜 하필 전이에요?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밥 먹기 전. 아, 되게 잘 가고 있었어요. 네, 잘 가고 있어요. 어, 그거 혹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오오. 던질 수 있어요, 던질 수 있어요. 가벼워요. 오오. 요즘에 참균이가 이걸 운동을 하더라고요. 오오! 네, 맞아요. 좀 어느 정도 중량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오오. 오케이, 오케이. 요즘에 그리고 굉장히 덥잖아요. 더울 때 한번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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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갈증이 시작. 아아! 자, 근데 잠깐만, 그 전에 개도 갈증이 싹? 어, 개도 갈증이 싹. 다른 갈증이 사라질 것 같긴 해, 강아지예요. 아! 이걸로 요리를 하는구나. 아아! 이걸로 요리를 해요. 야하! 그러면 다음에 그 본인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콘텐츠 하잖아요. 쿡방. 네, 쿡방 콘텐츠 할 때 이거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은 이거 되게 좋아하나 봐. 좋아할 수 있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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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 줄 알았는데, 맞힐 줄 알았는데. 다 온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형이 개 캐치하길래. 어? 아, 놀라는 리액션이 1등급이야. 우와! 내가 개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 어! 하하! 내 아침마다 먹는 다음에. 하하! 내 아침마다 먹는 다음에. 아니, 네가 먹을 것 같다고. 아, 침 낫네. 아, 너라면 먹을 것 같다고. 오, 야, 나 거기 다 왔네. 아, 그래서 내가 던지고 이, 이 나간다고 그랬잖아. 두 번째, 두 번째 누가 할래? 그거 먹어봐. 두 번째 뭐, 형은이가 할래? 내가? 네, 그럼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리액션이 잘 모르는 눈치네요. 이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정국민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오! 정국민이 썼으면 좋겠다. 난 개인적으로. 혹시 이거 레이어드 할 수 있나요? 아, 에? 아, 에? 레이어드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원래 요즘에는 레이어드가 하는 게 또 유행이기 때문에 충분히 레이어드도 할 수 있고. 주헌 씨가 좀 자주 쓰잖아요. 아하. 이거 맛있어요? 아니, 맛은 없어. 이거 먹는 게 아니에요. 오! 먹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지금도 다 갖고 있잖아요. 오, 맞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 사계절. 오! 뭐야? 저 아는 거야? 뭐지? 초반에 형이 너무 세게 얘기했어. 그리고 주헌 씨는 이거 흰색이 또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주헌 씨가 흰색 갖고 있다고? 네, 주헌 씨가 흰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하하하하하 나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그렇지! 하하하하 잠깐만. 하하하하 근데 형광 씨, 본인이 얘기한 것 중에 진짜 거의 지금 90%가 많았어. 이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 국민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맛은 없어. 이거 먹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지금도 다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 사계절. 오! 오! 머릿속에 있는 걸 좀 다른 걸로 생각해. 그게 돼요, 형광 씨. 아, 너무, 너무. 그리고 이제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통풍이 굉장히 잘 돼요. 잘 되게 나와 있어요. 매쉬.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팬티! 자, 보세요. 아, 너무 보실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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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예 레이어드도 줬잖아. 아, 그러네. 하하하하 어렵다, 이거. 재밌어. 아, 재밌네. 자, 세 번째는 셔누 씨. 네. 그러면 상품을 오픈해 보도록 해 볼게요. 와우.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에요. 네. 혹시 셔누 씨는 이걸 언제 쓰시나요? 다문에 스케줄 없을 때 좀 편히 쉬고 싶을 때. 아, 편히 쉬고 싶을 때. 네, 이걸 쓰고. 오우. 그리고 일단은 어, 그 평상시에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 좋고요. 휴대용으로. 오우. 아, 이거 그 목욕탕에도 가지고 가세요? 목욕탕은 아무래도 습기가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피해두고 가는 편이지. 오우. 오우. 다, 다 왔어. 많이 왔어,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이거 얼마나 오래가요? 그냥 두 시간 정도 갑니다. 그 밖에 안 가요? 그 밖에 안 가요? 그 밖에 안 가요? 그리고 휴대용이죠. 오우. 뭐야? 요즘 이제 저희 스케줄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오우. 오우. 잠깐만. 알죠? 알지? 맞춰볼까요? 네. 이거 선풍기. 오우. 오우. 아니 뭐 해서 왔어? 오우. 오우. 갑자기 설명하다가 왔어. 몰라. 절대 몰라. 형이 신기한 거야, 지금. 자, 디지털 좀 뜬금없는 걸로 놔주세요. 오늘의 소지석. 네. 저 가보겠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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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완벽해요. 아, 일단 소울메이트고 제가 한 8살 때부터 썼거든요.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제가 8살부터 16살 때까지 정말 말 쓰다가 사춘기 때까지 말 썼어요 사춘기 때? 사춘기 말 쓰다가 성인 되면서 조금 덜 쓰기 시작하다가 요새 다시 애용 중이에요 요새 다시? 요새 다시? 궁금하게 했는데 그 시간대 무조건 새벽에 무조건 새벽에 화장실에 두 분 그때그때 쓰는 거죠 되게 저는 이거 할 때 행복해요 아 왜? 아 왜? 아 빼주세요 아 뭔데? 아 너무 재밌어 지금 재밌는 친구네 일단은 너무 제가 좋아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썼을 때의 장점이 뭡니까?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아 뭔데? 그거 한 거 있어요 네네 딱 처음 봤을 때 네네네 무슨 느낌이었어 딱 이거 보고 처음 이거 봤을 때요? 네 딱 처음 이거 아 이거 뭐 내 거다 나랑 딱이다 오오 아 뭘까 내가 실수한 거 같은데 아 혹시 큰 힌트 하나 줘도 되나요? 하나 주세요 진짜 가면 오셨겠어요 이거를 네 이것은 제가 뮤직비디오에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네 어 저요 정답 실샷을 실샷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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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쓰는 거 좋아요? 요즘에 다시 쓰기 시작했고 새벽에 제일 좋아하고 8살 때부터 시작했고 8살 때부터 시작했고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화였다 투터콤이었다 몬스타엑스의 뉴트로랜드 투터콤 유튜브에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야 빅잼인가 보다 빅잼 빅잼인가 보다 빅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따끈따끈한 신제품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어떻게 한번 열어볼게요 오 품절이다 품절이야 품절 임박 품절이야 이거 해외에서 갖고 왔어요 오 네 그리고 이게 좀 전세계적으로 좀 이게 붐? 붐? 어 전세계적으로 좀 붐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이거를 되게 수입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본인은 써요? 아 저거 쓰죠 언제 써요 그러면? 언제 써요? 네 보통 이거는 그냥 내가 좀 프리타임을 가지고 싶을 때 프리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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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와 함께 쓰고 싶어요? 그냥 나 혼자 쓰는 게 좋아요 오 오 나 혼자 쓰는 게 좋아 만약에 선물을 하겠다 네 누구한테요? 이거 선물하겠다면 나 바로 선우 형한테 가지 오 왜 선우 형이야? 그냥 뭔가 그 바이브가 이렇게 뭔가 있어 무슨 바이브가 어 뭔가 쓸 것 같아 먹기도 해요? 네?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와 뭐야 야 이거 너 알아? 하지만 뭔지 모르는 아직 뭔지 몰라 너가 애기하고 발 이거 좀 더 던져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혹시 크기가 크기가 얼마네요? 네? 그렇게 안 커요 오 주원 씨랑 잘 맞아요? 나랑 잘 맞지 그래야지 내가 팔지 주원 씨를 그러면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아 그거 약간 타이트한 느낌의 네 작은 게 좋은데 섹시하네요 섹시하네요 사계절 언제 제일 많이 써요? 사계절 중에 여름 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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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하고 그리고 보통 이게 잘 때 잘 때 이게 없는 게 더 좋아 없지 그치 잘 때 이게 없는 게 건강할 수 있어요 오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게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이렇게 좀 갇혀 이렇게 좀 갇혀 있는 게 좋나봐요 음 갇혀 입는 건 저는 잘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갇혀 입어도 충분히 편하다 뭐예요 정답은?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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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영복 수영복 어 나 전혀 몰랐어 자 상품 판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서론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3대에 걸쳐서 저희 손주 할아버지부터 사용하는 일단 서론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3대에 걸쳐서 저희 손주 할아버지부터 사용하는 와야만 받을 수 있는 레벨 비싼 거네요 비싸다고 해야죠 사실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오 왜냐면 내려오는 거니까 본인은 쓸 수준이 아직 지금 되나요? 저는 이제 쓰고 질려서 판매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 오 많이 컸네요 기억해보세요 이거는 뭐랄까 좀 현대식이진 않아요 맞죠 어 맞아요 본인은 썼어요? 저는 뭐 계속 썼죠 제가 최근에 이것과 함께한 적이 언제예요? 저는 이거 형은이 형이랑 같이 한 번 했었어요 이거 형은이 형이랑 같이 한 번 했었어요 야 뭐란 거야 저랑 같이요? 네 기억을 못 하시나 보네 기억을 못 하시나 보네 본인은 이걸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해요? 뭔가 하루에 2% 없 좀 부족할 때 그럴 수 있어 아 그거치 그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음 주헌이 형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장렬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제가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먹는 거는 좀 참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오 오 진짜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이거 앞에 나오면 진짜 몰라 여러분들은 어떨 때 사용하세요? 어떨 때 사용하냐? 저는 좀 말하기 싫을 때 말하기 싫을 때 저는 좀 허기질 때 저는 끊었어요 끊었어요?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 아기 공룡 둘리밖에 생기지 않아 오케이 뭐야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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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뭐에서 맞췄어? 어떻게 맞췄어? 말하기 싫을 때 나 팬 사이에서 불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와 대박인데? 맞았어 3대를 걸쳐서 사용하고 미스테일 셀러 미스테일 셀러 에서 셔누 씨랑 아임 이걸 진짜 셀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제일 큰 거 우리 저번에 투머니 투버즈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 민혁 씨가 제안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요 짧아서 조금 위와 아래를 같이 만족시키기 조금은 아쉽다 그 뭐라 그러지? 입구인 사이즈 몸에 맞추기에 너무 작다 해가지고 이번에 대왕곰으로 왔어요 너무 귀여워 대왕곰 저는 오늘 이거 바로 집에 갖고 왔다면 집에 있는 거 갖다 버릴 거예요 아 갖다 버리다니요 왜요? 나한테 툭툭 꿈이 있는데 다른 게 뭐 필요 있어요? 갖다 버릴 거예요 두 번째 지루 상품이 뭐냐 저희가 지금 다 착용하고 있는 거 윙 레이어드 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렇게 보면 제일 밑에 부분 큐빅 박힌 부분 여기를 돌려주시면 열립니다 와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레이어드죠 이렇게 이렇게 깰 수 있는 거지 우와 갑자기 와우 선우 형 그래서 반지가 네 개가 되는 거죠 음방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우 스웩 자 다음 거 지금 몇 월이라 했어요 아까 6월 날씨가 어때요? 덥죠 굉장히 덥죠 날씨에 맞춘 날씨에 맞춘 이 가방이랑 이 선풍기 네 실용성이 좋지만 이게 제품에 뭔가 파워가 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생각해보시면 선풍기 보면 뭐 있어요? 밑풍, 약풍, 강풍 세 개밖에 없죠 노 이거 5 5 5단계 5단계 거의 에어컨 되는 거예요 오 불 추워 우와 미풍, 약풍, 강풍, 초강풍 하나 더 있어야 돼 하나 더 있죠 그거는 바로 태풍 태풍까지 되는 5단계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기현이 형이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제가 아까 엮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름 때 또 뭐가 많이 오죠? 비, 레인 여러분들 가방 메우고 가시다가 이제 우산 쓰고 있으면 가방 메우면 가방이 젖죠 오 마이 갓 가방이 젖지 않습니다 와우 어, 이 방수? 방수 워터프루프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저는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이 가방이 요즘 대세예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 이 조그만 가방이 모든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아, 역시 앞서가는 뚝뚝껌 메고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메요 그렇죠 메다가 질린다 하시면 No 크로스로 와우 이거 눌렀어 크로스로 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옆으로 메서 I'm believable 그거 그러면 줄 짧게 하면 힙색도 되겠네 그럼요 그것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거 말고 이렇게 다시요 이렇게 감아 감아서 그거를 또 여기로 양쪽 뒤로 살짝 해서 아, 뭐야 원래 기본적이 그렇죠, 이게 기본이에요 예쁘다 길게 하면 딱 이런 느낌 착용해 주면 딱 이런 느낌 사실 뭐니뭐니 해도 이뻐야지 이렇게 하고 이거 가방 메고 이거 딱 갖고 가고 그다음에 이 반지로 처음 하면 게임 끝 예스코! 거기 안에 미니 파우치들을 넣고 그 옆에 이거 명칭이 뭐예요? 키링 키링이라고 합니까? 네 키링 키링을 옆에 매달고 가면 진짜 그냥 이렇게 신상품도 살펴봤는데 투톡검 스토어에 가면 이렇게 많은 상품들 좋은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스토어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투톡검 반지를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오케이 얻게 된다 irk 이 칸 팀이 승리합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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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팀. 오케이. 꼭 반지는 짝꿍이 끼워줘야 합니다. 게임으로 승리한 반지의 제왕팀은 슈퍼 꿈 레이어드 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게임보다 팀전이니까 팀을 골라야죠. 운명의 짝을 찾아라. 총선을 골라서 이어진 컬러의 두 명이 짝꿍입니다. 나는 파란색. 나는 빨간색 갈게요. 파란색. 초록, 핑크. 핑크. 초록, 핑크. 예아, 오케이, 오케이. 천명이랑 팀이네. 초록, 핑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게임 들어가자. 등에 그린 내가 그린 그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너 그릴래, 너 이거 할래. 내가 옷이 얇으니까 형이 나한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과학적으로 접근했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뭐지? 아, 생각하면 쉬워요. 하나씩 가야 돼요, 하나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자, 천천히 할게요. 샤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하나둘씩 하세요. 아, 말하지 마세요. 아, 네. 렛츠고 전체 다행입니다. 어? 느낌이 왔어? 네. 어? 마음에 왔어? 오! 호-호-호-호-호-호! 滝 & 흰! 오-호-호-호! exc-일 생! 다음은? beforehand traumicular Ellie Let's Lady 자신의 당황 음? 음? 우 finale iden Pixar designs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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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케이 렛츠고 IMC는 초기 똥초기예요 전화기 전화기 정답은? 리모트 컨트롤 야 근데 진짜 잘 갔어 아까워 그렇지만 바이바바 페일 게임 오버 날개뼈 좀 집어넣어봐 아니 집어넣으라고 경사가 너무 졌어 그냥 편하게 있어 천천히 천천히 이랬어? 오케이 했어? 아니 그렸어? 한 번 다시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케이 끝 오케이 셔누 오케이 셔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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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형 정답은 여왕 족발? 족발? 족발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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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중환 Are you ready? Yeah I'm ready boy 예 뭐야 뭐야 예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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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ready? Yeah I'm ready 어? 어? 페이크를 하나씩 아이 아이 그린 거 또 그려도 돼요? 그린 거 또 그려도 돼요? 네 친구 계속 그렸어 네 친구 계속 그렸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아 됐냐? 아 됐냐? 괜찮아 어디요 Physical numb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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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오케이 벌써? 비 허니비 허니비 재단 비 비 컴온 이즈 보이있 네나 맞춘 음 그니까 안전한 아무 대책 없어 오케이 브릭 인 암 너 뭐 뭐 서로 반지 갖고 와서 서로 끼워주세요 오케이 허니검 이 마을에 아무 데나 고 고 고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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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으아아아아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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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나? 저는 리έ티 어디? 예, 그럼 여기 여기, OK 후 후 후 후 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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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밥 먹을래 먹자 수월래 2라운드 2 볼과 볼 사이 영어로 뭐죠? chicken chick 아, chicken chick 짝꿍과의 끈끈한 찰떡궁합을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아, 이게 좀 여러 마리가 있는데 전 제가 좋아하는 네, 이걸로 하겠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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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지 마라, 진짜 조현 씨, 이것도 있는데 이거 할까요? 우와, 우와,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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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날라갈 수도 있으니까 좀 세게 잡아야 돼요 살살해, 살살해 잠깐만, 이제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볼 쪽으로 좀 보냐면 안 돼? 네, 네,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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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현아 너 야, 기현아 너 입 느껴져, 엄마? 입 느껴져, 엄마? 아! 볼 쪽으로 좀 보내줘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자, 끝났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아, 냄새 한번 맡아줄 수 있어요? 아, 안 돼, 안 돼 너 뭐, 뭐 같아? 홍, 홍삼? 아, 약간... 도라지 같은 거? 제가 여기 있다가 두께요, 이따 확인하세요, 이쪽으로 약간 미끌미끌 거리지 않았어 보드마카? 하나, 둘, 셋 보드마카 안 대를 벗어주시고 어깨를 확인하세요 어깨를 확인하세요 아유, 야 놀라는 반응 원했잖아, 그치? 아유, 이... 뚜기 뚜기, 메뚜기, 메뚜기 아, 생각보다 이게 너무 어려워 아, 이런... 볼 사이에 들어간 걸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안 보이고 오케, 안 보여요 우와, 와, 진짜 우와 하이, 형,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우와 봐봐, 봐봐 하이, 형,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물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하이, 그런 거, 하이, 그런 거 아니야 아, 맞아 아직, 아직, 아직 이게 이상해 어? 아니, 볼 빼시면 안 된다고요 볼 때면 떨어져요, 볼 때면 아 이렇게 zehn чувств 이게 마련이 이탈부터 암경ом 1. 뱅크 1. 뱅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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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나, 나는 알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나는 진짜 알 것 같아 생, 송이버섯 아, 송이는 아니고 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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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대를 벗어주세요 어휴, 벗어줄게요 어휴, 어휴 오, 맞았어 어휴, 어휴, 어휴 아휴 야, 이거 냄새 왜 이렇게 나아 야, 이거 냄새 왜 이렇게 나아 됐으면 좋겠다 이거 하면 어떡해 이거 하면 안 되지, 바꿔줘요 오케이, 션은 연기 방금 티났고 자, 들어가요 자, 들어갈게요 됐어요? 아, 오케이, 끝 나 맞출게요 아, 오케이, 끝 나 맞출게요 나 이거 알았어, 빼 봐 빼? 응, 오케이 이거 그거야, 그거 그거, 투톱뽐 그거 말랑말랑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게 아니야 그거는 어렵지 약간 좀 기둥 같아 나는 투톱뽐 그거인 줄 알았거든? 하나씩 하면 정답을 외쳐주세요 투톱뽐 소프트볼 소프트볼 눈 떠봐요 하나, 둘, 셋 It's easy, 맨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정답은 물풍선 거의 비슷했어 What are you doing? 아, 이건 줄 알았구나 아, 이건 줄 알았어 스트레스볼이라나, 이거? 아, 스트레스, 스트레스볼 이번 볼과 볼 사이 위너는 이번에도 반죽 끼면 되나요? 네 자, 리액션 한번 볼게요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인지 볼게요 아, 부담스러 빨리 뜯는 게 나아 빨리 뜯는 게 나아 어, 빨리 해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3라운드 게임 탐정 퀴즈입니다 네 와... 와... 구삼즈 와, 구삼즈 아... 구삼즈 와, 구삼즈 롤러코스트 의미 염 아... 너 얘랑 봤을 때 누가 더 어려워? 너가 더 어려워 이거보다 어려워? 너는 거의 안드로베다 급이야 너도! 너는 태양계 딱!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씩 해볼까? 나는 지구에 있는 거야? 어 있지 있어? 있지 있지 내 거는 살아있어? 어 살아있어 아니 막 살아있네 막 이런 거 말이야 진짜 살아있어 내 거 먹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오늘 이거와 함께 있어? 아니요 사실 저게 뭔지 몰라 나도 몰라 나 살면서 처음 봤어 아니 이 단어를 처음 봐 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뭘 준 거야 도대체 나 몰라요 나 그냥 추측만 하는데 어 내 거 뭘 써놓은 거야 도대체 어 어 네가 이따 봐봐 네가 이따 보고 얘기해 그러면 이거와 함께 있어? 저게 뭔지 몰라 나도 몰라 난 살면서 처음 봤어 이 단어를 처음 봐 나 몰라요 나 그냥 추측 추측만 하는데 미치겠네 아 다섯 글자 안 해? 나 동물이야? 나 동물이야? 어 커 더운데 살아? 어 나보다 커? 이 동물이? 커 훨씬 커 훨씬 크다고? 훨씬 크다고? 자 주원님 이런 보여줄게 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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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더운데 산다고? 두 발로 다녀? 네 발로 다녀? 네 발로 다녀? 오케이 난 넌 오케이 난 넌 오케이 난 넌 오케이 난 넌 때때로 두 발도 다닐걸? 확실해? 난 모르니 그냥 때때로 고을 거 같다고 잠깐만 야 안 힘드네 육식 동물이야? 아니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지 않을까?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지 않을까? 정확하게 얘기해줘 모르는데 자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아마 주로 저쪽으로 하는 거 알고 있어 베지테리언이야 베지테리언 쪽이라고? 베지테리 뭐 동물이야 나 모르겠어 그냥 포기할래 단어가 합쳐졌어? 아니야 아니야 난 직업이야? 직업이냐고? 직업 아니지 사람이야? 어 사람이야? 어 어 어? 사람이야 사람이야 내가 직업이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니까 아 나 모르겠어 야 연예인이야? 연예인이야? 어 어 가수야? 어 연예인 야 몬삭스야? 야 몬삭스야? 야 몬삭스야? 야 몬삭스야? 아냐아냐 야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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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보다 왜 이렇게 아 아 어 이리 와 오케이 인생은 지금이야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다다 다다 정답 김현자 선배님 어 어 뭐야 어 뭐야 와 와 와 야 너 어떻게 봐주셨냐 아 아 나 나 나 나 바다 표범 완전 틀렸어 이거 뭔데 쌍봉 낙타 쌍봉 낙타 쌍봉 낙타 쌍봉 낙타 쌍봉 낙타가 뭐야? 몰라 꼭 두 개 있는 낙타 이거 하나인지 두 개 아 진짜 장난하십니까 이게 뭐야 나 모른다 했잖아 그럼 김민경 선생님 썰라 식박 언니를 써놓으면 어떻게 해 어 어 이번 게임 첫 라운드 우리 아이엠 형원 팀이 잘하네 저 팀이 무슨 상점을 드리도록 하는 팀이 와 따로 있어 따로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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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또 이어가 봐야죠 4화 그럼 다음 화에서 만나요 굿바이 안녕 뉴트럴 게임장 파트 2 이번엔 사실 팀전이 아니라 개인전인데요 추억의 예능 게임 2라운드로 공 진행이 되고요 게임에서 진 한 명을 뺀 나머지 다섯 명만 간식 타임을 즐기시면 됩니다 한 명 빼고 다 먹는다죠? 네 근데 대화 시간이 좀 야박해요 제가 느꼈을 때 5초입니다 50초 아 5초 진짜 5초 너무 야박하다 진짜 10초는 줘 10초 5초는 한 번 먹으면 끝나요 5초 10초 10초 콜 1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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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핫도그 그렇지만 오늘은 agit Silret 곰이 곰을 잡자 곰을 잡자 곰곰곰 곰곰곰 자, 룰은 자막으로 곰을 잡자 곰곰 잡자 곰곰곰 내 머리!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으악! 어, 잠깐만, 뭐라고, 뭐라고? 안돼 으악, 으악, 다 그리고 잡았다 놓쳤다 액션도 확실하게 놓쳤다 놓쳤다 이런 거 안돼요 그럼 바로 땡 잡았다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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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을 잡자 곰곰곰곰 6마리!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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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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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잡았다 으악!! 으악!! 사연이! 잡았다! 어까봐 민혁형이요 어디들먹여 오케이 사연이 잡았다 잡았다 으악! 사연이 잡았다 잡았다 어까봐 어, 이따 봐 네, 안 됐어, 안 됐어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오케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미쳤다 오케이! 자,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하도 갖고 오세요 다섯 개 이야, 재밌다! 와, 이거 진짜... 술이 장난 아니야 와... 아, 목 아파 어... 핫도그 하나씩 잡고 각자 치안한 대로 소스를 뿌리고 나도 자, 준비 시작 1 2 3 4 5, 고생하셨습니다 아, 다행히 너무해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빨리 다음, 빨리 다음 개 빨리 다음 개 자, 내려주세요, 주은 씨 와, 핫도그가 맛있네 나도 볼게 나도 볼게 자, 빨리 4, 고음이자 자, 고음이자 자, 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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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마리 잡았다 잡았다 으아 잡았다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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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긴장되니 아, 긴장되니 음 아, 긴장되니 아, 긴장되니 든이가 안 때려? 안 때려, 안 때려, 안 때려 안 때려, 안 때려 짜증 짜증 파트 오셨어요 아, 진짜 사장 오네, 이거 자 5초 끝 자 5초 끝 5초 끝 떡볶이 떡볶이 그래 떡볶이 그래 떡볶이 오케이 떡볶이 오케이 떡볶이 많이 담아주세요 어묵 많이 어묵 많이 어묵 많이 자 갑니다 곰을 잡자 곰을 잡자 곰곰곰곰 네 마리 잡았다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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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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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bring it on 하나 둘 셋 잡았다 잡았다 우후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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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진짜 일하시는 거 같아 말투 말투 진짜로 지금 몰입하셨어 지금 시작 네 2 3 4 5 고 이렇게 막 끊어지고 막 오지마서 오지마 오지마서 먹지마 공을 잡자 공을 잡자 공을 잡자 공 공 공 공 세 마리 잡았다 잡았다 어? 여기 안 안 있어? 아 여기 아니라 세 마리만 잡았잖아 지금 세 마리 잡았어 세 마리라 했어 세 마리라며 세 마리 세 마리 넷, 다섯, 땡! 어? 기훈 씨. 어? 기훈 씨. 아? 건물 전체, 건물 전체, 공, 공, 공! 세븐이! 잡을까? 잡을까? 컴온, 브랜뉴러! 잡았다! 세븐이! 느렸어, 느렸어! 내가 봤어! 느렸어, 느렸어! 내가 봤어! 반이 커졌다. 내가 눈 빨랐는데 내가 왜 맞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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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사람마다 의견질 할 때 있는 거야! 카메라 돌리자, 공! 너도 말았다고! 작업이야, 타임! 작업이야, 타임! 작업이야, 타임! 안 잡아, 안 잡아! 막판! 곰을 잡자 곰을 잡자 곰곰곰 곰을 잡자 곰곰곰곰 세 마리! 잡았다! 으악! 세 마리! 놓쳤다! 두 마리! 잡았다! 두 마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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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놓쳤다! 놓쳤다! 잡았다! 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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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내가 훨씬 더 늦었어. 나 진짜 빨리했어. 왜냐면 내가 들고 얘가 후로 드는 걸 봤거든. 무슨 소리야? 난 애초에 들고 있었어. 카메라 감... 진짜로 카메라 들고 있었어. 내가 느렸어. 둘 중에 무조가도 늦었어. 내가... 아니 내가 빨랐었어. 카메라 들고 있어. 야 둘이 가위바위바위보해.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보해. 잠깐 이거 하네. 가위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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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보해. 내가 더 빨랐는데 내가 왜 맞아. 검은가로 빨랐어. 맞다. göre은 거.. 정의 가위바위받아. 잠깐만 타임! 타임! 안 잡아! 앉아봐! 하니까 판독 해야지. 국가 대피할 거야~? 조금 깔리네. 국가 대피할 거냐고! 조금 깔리네! 오, 뭐? 오, 안 되겠다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애매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애매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조헌이가 살짝, 살짝 늦었어 조헌이가 살짝 늦었어 아, 일로 와 내가 들면서 너를 봤다고 야, 야 등캐, 등캐 장윤아 진짜로 올라온 속도는 똑같았는데 기현이 형과 주헌이 형이 이렇게 올라와 근데 도착했을 때 속도는 똑같았어 잡았다! 대만이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으악! 설레! 잡았다! 으악! 으악! 설레! 설레! 아 뭔 소리야? 내가 훨씬 먼저 했어 그럼 사이좋게 둘이 맞을까? 그래 그러자 어때 괜찮아? 그래 빨리 넘어가자 그러면 판독을 왜 했어? 맞네 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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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베이비! 컴온! 컴온!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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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다 먹은 거였어! 다 먹은 거였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야 얘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먹으래? 야 뭐야 꼽아놨어? 4단 떡볶이? 아 안 돼 안 돼 하이 뭐라고? 도구를 안 했다고? 우리 다음 게임에 쿵쿵딸을 할 건데 또 있어! 공포의 쿵쿵딸이 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 되는 거 먼저 해보자 그래 말 되는 거 먼저 해보자 입도 텃텃하고 하니까 슬러쉬를 먹자 어떻게 해? It ain't no more I'm telling it so 어? 날 잡아줘 알아봐줘 복잡한 임의로 속 위태로운 시선사 날 믿어줘 눈 꽉 깔아줘 어 스토지 난 어둠 속 우리 꺼지지 않을 테스트 연계 한 번 해볼까요? 연계? 1 2 3 4 쿵쿵쿵쿵쿵뿸 쿵쿵쿵 쿵쿵쿵 아 다시? 하나 둘 둘 셋 1 2 3 4 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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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딸이 쿵쿵 따 쿵쿵따라 쿵쿵쿵 따 쿵쿵 쿵쿵 기찻길 쿵쿵 따 길바다 쿵쿵 따 닥수훈즈가 밖에 없는.. 연습게임! 연습게임! 자 저부터 갈게요 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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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수 쿵쿵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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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따리 쿵쿵딸 쿵쿵쿵쿵 뿅망치 쿵쿵따 치아와와 치아와와 쿵쿵따 치우와와? 치와와요 치우와와? 야 사투리나 사투리 치우와와 왜? 치우와와? 다섯 글자야 심지어 다섯 글자야 다섯 글자 치우와와 잠깐만 기다려봐 최작진님 최작진님이라뇨 치워와 어때요? 치와와 치와와인데 치우와와 이랬어요 치우와와 다섯 글자 명백히 다섯 글자 자 후우 나 이거 어떻게 해 아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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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아이고야 내 거야 햄곰인데? 미안해 자 오! 민곰 대니곰 대니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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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봐버렸어 맛을 봐버렸네 엽서하는 건데? 맛을 봐버렸네 장현아 이게 나도 모르게 진짜 본동력이 아니고 5초? 시작 5 4 3 1 진짜 맞아 맛있다 맛있네 사러가게 콩 콩 quote 콩 cou 차인표 표인 봉 봉다리 봉다리는 봉다리는 된다 봉다리 쳐보세요 봉다리 사전에 쳐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사전에 방언으로 써있을 텐데 봉다리는 방언이에요 일단 두 번 사전에 산뽕우리의 방언으로 봉다리가 또 있어요 Look at this Look at me 이 정도면 딱 괜찮아요 5초 3개 천천히 생각보다 방언가 많아요 잠깐만 왜? 입에 안 입어 한번 입에 댔어? 입에 댔어? 입에 댔어? 아니 이게 왜? 됐어 확인해 확인해 판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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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이 뭐야? 제명이 뭐야? 정확한 제목이 뭐야? 입에 댔어 입에 댔어? 아 닿는 것도 안 되는 줄 몰랐지 안 되지 먹지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어 때릴게 형은 정직하다 자 빨리 먹었어요 빨리 먹었어요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빠ody 그리고 fähار 나눠 꿈꿍탕이! 꿈꿍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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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꿍epher γ 에피니 전asto 타이어 뭐 어디였냐 구 spatial 솜이 널 하고 널 듣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타이어? 여타이어 하고 어? 와 이거 재밌네, 하루 종일 하고 싶네 재밌네 일단 들고 계세요 그래, 난 좀 여유롭게 들게 나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안 돼, 은벅지 왜 먹어도 이거 빠르는 거야?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 빠르네 그니까 빠르네 말 안 되는 거 해볼까?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안 되는 거 세 글자입니다 그니까 뒷글자는 똑같이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 하는 거잖아 아하 콩축팍 넘어가기 한 번 더 오기야 그 뒤가 뭐야? 마지막이 뭐야? 팍 팍에다가 콩축팍 팍 또 팍으로 바꿨다 팍 콩축팍 쿵쿵따 팍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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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렵다 뭐 있어? 아 들어와 이재현 들어와 팍토끼 팍토끼 쿵쿵따 끼 쿵쿵 쿵쿵따 쿵쑥락 쿵쿵따 락 string 쿵쿵따 칭싹 쿵쿵따 칵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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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카 야 카 이런 이건 너무 말 이건 너무 말이 돼 이거는 누가 더 늦는 말이야 일단 석축채는 너무 익숙해 한 부분 해도 되잖아 그럼 아무것도 해야지 갈 땐 가더라도 그래 답답하다 난 못 먹냐? 어 못 먹지? 자 들어갈게요 1 2 3 4 달 반 달 반 반 제가 불렀어 이제 5 오케이 아 맛있네 슬러시 그러니까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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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에 왔네 와 와 찍던 거 중에 제일 재밌었어 아 이게 스릴이랑 같이 오니까 레트로 게임 또 옛날에 저희 방송에서 보던 그런 게임들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바로 또 다음 화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see ya TTG 네 몬스타엑스의 뉴트로랜드 벌써 5화가 돼버렸습니다 5화 와 진짜 여름이니까 여름 한번 또 보겠습니까 또 게임이죠 맞습니다 비가 오고 하늘은 맑게 어두웠던 구름 하얗게 숨어있던 태양 환하게 저 물어가는 노을은 더욱 빨갛게 여름을 즐기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 쇼니 형 있어요 땀이 많이 나잖아요 쇼니 형 어떻게 아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땀이 나니까 네 어릴 때는 또 누워서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약간 콩국수나 냉면이나 이런 게 좋더라고요 뭐 콩국수에 그 설탕 드시잖아요 네 뭐 뭐 소금 드시잖아요 네 우리 가족들은 콩국수에 끓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취향이 다르니까 집에서 그냥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물냉면 시켜 먹어야지 네 뭐 물냉면이나 수박 같은 거 시원하게 한번 꺼내가지고 물냉면의 빛을 해봐요 아 신고했다 여름하면 또 수박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수박을 이용해서 저희가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여름밤 마당 게임 수박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자 룰 2 1 2 2 2 2 3 뭐 각오 각오 한마디씩 있습니까 저는 일단 맛있게 먹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 맛있게 먹는 거 1 2 3 아 진짜 1 2 1 맛있게 먹는 거 수원 씨는요 저는 그냥 뭐 저는 그냥 뭐 저는 그냥 뭐 하던 대로 네 그냥 느낌대로 아 느끼는 대로 오케이 오케이 얼굴 좀 좀 서로 이렇게 같이 붙어서 너무 붙지 마시고 저 붙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 오케이 벌써부터 해 해 오케이 아이고야 갈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이야 잘 먹는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주효 씨 먹고 있죠 주효 씨 피었습니다 주효 씨 먹고 있죠 주효 씨 주효 씨 먹고 있죠 주효 씨 주효 씨 먹고 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진짜 입이 요 많았다 입이 요만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민혁 왜 이렇게 잘 보고 아니 저는 빨리 먹지 않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민혁이 이거 수박을 야무지게 먹는데 감사합니다 안 돼 맛있어 응 주효 씨 게임이고 뭐 그냥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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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박 반내먹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주효 씨 거의 지금 반 이상 남았는데 주효 씨 괜찮아요 힘들다 힘들다 정신없어 정신없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끝났습니다 무궁화 꽃이 끝났습니다 무궁화 꽃이 끝났습니다 진짜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아 맛있네 맛있어 음 맛있어 답내가 없네 자 다음 빅매치죠 메인 게임 위는 작지만 입은 큰 형언과 으아아아 어 어 입은 작지만 위는 큰 셔누 아 아 위냐 입이냐 갈게요 갈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박빙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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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우 어떻게 저렇게 먹어 한입이 커 형언이 형언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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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자 갈게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셋 넷 무궁화꽃 무궁화꽃 거의 지금 선우야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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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주세요 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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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누가 탈라 이거 셔누? 셔누 탈라 셔누가 셔누 거의 뱉었어 사이즈가 좋아서 레이어드가 적당해서 모든 랭이 좋았다 어 웬일이야 나도 반지 맞고 싶다구 야 고은찬 나도 한번 안아보자 아 왜 이러세요 아무래도 이거 너꺼 같다 아 이거 레이어드링이라고 죽거면 다 줘 아 별동력 둘 다 같이 웃었는데 뿜었기 때문에 단락입니다 내가 가위 가먹는 모습이 너무 웃겼어요 가위 가먹을 때 진짜 물을 주세요 자르면 뭐라는 거예요? 1,5,4,3 자 준비! 시작! 자막의 발음 자막의 발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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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먹는데 선생님? 무궁화 꽃이 피었 무궁화 꽃이 피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현재 지금 아이엠 거의 압승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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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 억 다 아이엠 생리, 아이엠 생리 그림이 수박 못 먹어서 안달 나는 사람이 있죠 와, 참가 잘 먹는다 와, 진짜 맛있다 자, 일단 정리를 하고요 이제 위가 좀 탔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빨리 먹고 시파람 먼저 불기 네 wanted to finish with the 몬코 준비 정리를 들어가다가 자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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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잘. 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마음 아파. 아, 널리 해, 널리 알려야지, 첫덕꽉.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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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널리 해, 널리 알려야지, 첫덕꽉. 오케이, 준비 시, 작. 아님, 화모니카 프로야. 저 아님, 화모니카 프로야. 저 아님, 화모니카 프로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야, 하모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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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발을 보면 얼마나 바라라지? 이게 뭐야, 이 발이 되냐? 아직, 아직, 아직 나왔어. 채원 씨, 뭐 했어요? 수박 잘 먹네. 아이엠 씨랑 민혁 씨 잠시만요, 잠시만요 준비 준비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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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바람 그.. 아 시와jug 일요일 승자는 아이엠 정말 축하드리고 수박 씩onden아구나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아 좋겠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어 웬일이야 뭐 라고? 지금 여러분 굉장히 배가 부르시겠지만 수박 게임이 하나 더 있어요 수박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아 살 안 짜요 이번에는 수박 살 많이 쪄요 살 많이 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오케이 두 번째 게임은 수박 씨뱉기 수박 씨뱉기 수박 씨뱉기 수박 씨뱉기 뭐 이 수박 씨뱉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게임 이름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저는 수박 먹고 싶기 때문에 또 먼저 나가겠습니다 아 아직 배가 안 떨어졌어요? 배 나는 아직 배고프다 오케이 시작 아 어렵다 나 오 셔누 하나 셔누 하나 난 네가 나를 안아서 뭐야? 오 셔누 두 개 셔누 두 개 설툄 3개 셔누 세 개 다시 오르시면 인정해 드릴게요 아니 똑같은데 똑같어 민영 씨 하나 붙였는데 얼굴이 아닌 네 개 네 개 다섯 개? 민영 씨 식사하시는데요 식사하시는데요 저분 맛있네 포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끝 셔노 씨 다섯 개? 셔노 씨 다섯 개 셔노 씨 다섯 개 민영 씨 식사 식사 자 준비 시작 누가 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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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리트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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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됐어? 창기 형 올렸다 오케이 실없어 야 이거 어렵네? 어려워 나 아까 그래서 힘들었어 어려워 나 아까 그래서 힘들었어 두 개 두 개 야 너 세 개 야 창기 형 야 근데 이거 씨 뱉기잖아 어? 아 이거 두 소리 안 되는데 어떡하냐 안 돼 자 아이엠 아이엠 그럼 몇 개인가요? 세 개 세 개 수승 숟り 공월 cak 뱉기 빼놓기 안 돼요 야 야 Lucky 자 beh 이리 빼놨어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자기 수박 맞고 나갔어 엑 로 3점 붙여주시면 안 돼요?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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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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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씨가 없어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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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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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게임 중지하겠습니다 주원고래 승리 부숴버렸어 그냥 2개부터 6점 6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4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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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 5점 3점 4점 5점 5점 자 몬스턩스의 뉴트럴 라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소개팅 룩 자기 스타일 봉지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현 씨 있잖아요 네네 네네 스타일링이라는 거를 할 수 괜찮겠어요? 저는 저는 백화점에서 밖에 안 해봤잖아요 색이 뭐랑 뭐가 잘 어울리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손만 드릴게요 눈 감고 내 밑에 누군가가 있다 눈 감고 자 눈 감고 내 밑에 누군가가 있으면 손을 듣는 거야? 눈 감고 하아 눈 감고 아직ten 눈 감고 1, 2, 3 다 들었던 걸로 뭔가 느낌이 들어 잠깐만, 내 밑에 두 명 이상이다 자, 눈 감아 1, 2, 3 오케이 와, 저기서 쫙 내리네? 여기서 따당이 느껴졌거든? 사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직접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곳에서 셀프 스타일링 대결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백을 들고 일단 이거 내 거 봐 아까 받았거든 청바지 좀 가져올게요 잠깐만 잠깐만, 상승 초월의 룩을 완성해도 돼요? 그럼요 아, 다들 걸은 데부터 보는구나 아, 다들 걸은 데부터 보는구나 아, 저 체인 갖고 간다 어우 와우 멋진 게 예상이 가는데요? 나 지금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네 어, 저거 너무 예쁜데? 아, 저거 너무 예쁜데? 가져갈 것도 따로 챙길게요 이런 거는 그냥 갖다 입어도 되겠다 오케이 어떤 느낌 있어요?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으로 고르고 있어 아니 아니 여보세요 아, 가져가 버리셨나? 아, 예, 예, 챙겼죠 제가 신발을 일단 먼저 가져가야 돼 음... 신발을 일단 먼저 가져가야 돼 주은 씨 네? 추천, 추천 주은 씨 이거 어떠세요? 아, 죄송해요 오케이, 컴온 컴온 뭐야, 이거 쇼노야, 어디... 잘못... 쇼노야, 어디... 잘못... 네? 작아, 작아 굶주린 호흡 한 마리가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아, 예 일단 와우 형사이대요? CK 아, USA도 좀 아닌가? 뭐, 이거... 예 여러분, 계절감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요 어, 그래요? 어, 그래요? 아, 그래요? 자, 거의 약간... 그 제 꺼예요 그 제 꺼예요 이거요? 제 꺼예요 가방에 넣으셔도 돼요 제 꺼예요 아 그 제 꺼라고요 가방에 넣어야 돼요 가방에 넣어야 돼요 가방에 넣어야 돼요 그대로 가져간다고? 밖에 있어서 혹시나 해서 생겼죠 나 지금 바지가 없어 죄송합니다 근데 손을 신고는 좀 센스가 있으신데요? 우리 뭐... 룸을 교환할래? 와 진짜 셔드 형 같다 와 이거 진짜 셔드 형 같아 역시 우리 둘이 제일 빨리 시작했네 아니 한창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애들 벌써요? 7분 남았어요? 야 촌스럽다 촌스럽다 자기야 응? 난 자기를 생각하고 골랐어 아 진짜? 어 아 치아야 이미력인데 저거? 새 옷이죠 어? 셔누 아니야? 쓰읍 아 바지가 좀 더 길어야 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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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밥 먹을래? 본방사수할래? 자 다들 완성 잘 하셨나요? 그럼요 투턱꿈 레이어드 링이 돋보이는 뉴트로 셀프 스타일링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로 공개하실 분 자신 있는 사람 제가 여기 있으니까 먼저 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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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츠부터 할까요? 어떤 느낌으로 좀 스타일링을 하려고 하셨는지 약간 꾸안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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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꿈에 꾸안꾸 저는 제일 꿈에 꾸안꾸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옷을 고를 때는 네 굉장히 고민이 별로 없었어요 오 저는 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목걸이 디테일이 있군요 아 목걸이 디테일이 있어요? 네 아 목걸이 디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꾸안꾸 아 아 그건 뭐예요? 일수가방 아닌가요 저거? 이건 이제 지갑이요 오 이제 약간 형원의 스타일로 아 제 아 저거 제 스타일인가요? 약간 여기에 모든 걸 다 넣고 다니겠다 아 그냥 뭐 모자는 느낌에 따라서 뒤로 쓸 때도 있고 앞으로 쓸 때도 있고 오 뭐 약간 앞으로 옆으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앞으로 네 그리고 약간 모자와 신발 색깔을 살짝 맞췄어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내가 브라운 느낌 내가 브라운 느낌 아 여기 가운데서 미창 브라운 미창 그리고 얘도 브라운 나름의 그 디테일이 있네요 디테일이 있어요 일단 한 번쯤 좋아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다음 나의 내 부로는 길을 가면 나의 나의 부로는 길을 가면 저는 스타일링이라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괜찮겠어요? 저는 아 다들 그런 데부터 보는구나 일단 나는 진짜 일단 보고 저 제인 갖고 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오 근데 느낌이 있다 있어 괜찮은데 지금 잠깐만 옆에 써보시겠어요? 보니 진짜 입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입을 것 같아 갈색이 편안한 색이란 말이에요 오 철인상을 편안하게 와우 이 이거는 지금 큰 몫을 했어요 이 반바지에서 빼왔습니다 이야 근데 원래 생기시면 이런 맛이죠 맞아요 벨트 있나? 벨트? 오 벨트 없네 벨트는 벨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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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속이 좀 있네요 리폼을 한 거네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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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을 하나 하면 네 가방이 완전 페일이에요 음 지금 여름에 지금 여름에 지금 여름에 아 없어요? 아 이거 할까만 고민해서 내려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완벽하네요 결정했으면 맵겠죠 네 근데 지금 매칭이 괜찮은 건 완벽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 잡았어요 롤업 롤업 이거 괜찮은 건가요? 잘 잘 써요 네 음 전 끝났습니다 오 조심스럽게 진짜 주헌이 형이다 전 이 느낌입니다 형원 형을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말 길게 안 할게요 기회도 있습니다 그냥 조금 옷을 좀 입는구나 오 깔끔한 대학생 룩? 빈티지한 걸 좋아하는 친구구나 이거 디테일이거든요 그 정도 그냥 편안함인 것 같아요 편안함 편안함 이쪽도 약간 꾸안꾸 느낌인가? 오 근데 제가 포근장담 같은 거 해도 돼요? 제가 여기 지잖아요 제가 엔시 퇴사하겠습니다 저도요 네 제가 이길 것 같아요 규현 씨 저도요 이거는 조금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내가 오늘 쇼핑해야지 그래서 지금 따로 쇼핑도 했어요 쇼핑까지 했고 그다음에 내가 입을 옷 어? 날 잡아줘 이거 전 이렇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패션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아니고 네 내가 소개팅에 나온 여성분이 생각했을 때 아 소개 받은 남자가 저렇게 입고 왔다 네 바로 앞에 있는 커피를 얼굴에 들이부은 다음에 바로 나갑니다 흠 흠 흠 흠 흠 저는 일단은 어떤 느낌을 담으려 했냐면 홍대에 이제 복학생 오빠의 그런 애완을 담을 룩이에요 사연이 있구나 네 왜냐하면 이게 시스루잖아요 그럼 이걸 열면 삐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닫아줬어요 그리고 이 바지는 제가 즐겨 입는 바지 그리고 신발이 최대한 빈티지하게 오 색깔 매치를 최대한 잘해봤어요 굉장히 뭔가 그 홍대에 있는 조속과 이런 데를 다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속과 오빠 스타일 난 여기 그 밑과지 있을 것 같은데 낚시 느낌 아 낚시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일단 날씨가 더운 관계로 미니멀리즘을 우선시하고요 그리고 제가 팀에서 가장 어리지 않습니까 영 영한 느낌을 좀 많이 주려고 했어요 소개팅에서는 패션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좀 최대한 많이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제 거예요 가벼이 너무 좋다 제 거예요 나 지금 바지가 없어 아 나 망한 것 같아 너무 잘했어 야 이거는 상위권에 올라가겠다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을 주고 싶어요 편안한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디테일을 보시면 일단 같은 브랜드를 맞췄고요 네 뭐 필요에 따라서 꾸러기 같은 느낌을 내고 싶으면 뒤로 해도 되고 빈티지함을 좀 주고 싶어서 처음 에코백을 했습니다 아 가방 너무 예쁘다 저런 가방이 있었어 가죽 같은 거는 너무 답답해요 그럼요 그리고 좀 스트릿한 느낌까지 주는 화이트룸을 줌으로써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최대한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봤었을 때는 제일 설레는 아 진짜 그걸 연출하려고 했어요 크게 뭐 여러 가지 쓰지 않았고 완전 단조롭게 아 근데 열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말해 생각보다 옷 못 입어요 저는 항상 말했어요 인정하세요? 그렇더라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와 와 저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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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해도 돼요 저거 봐 근데 저거에 저 굳으시는 건 뭐야 주제 주제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레트로잖아요 네 주제를 알아라 네 주제를 알아라 레트로잖아요 불코풍 저는 복고를 좋아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약간 약간 88년도에 응답하라 그렇죠 응답하라 때 그리고 흰 양말을 딱 해가지고 바지 속이 좀 더 내려갔으면 아주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을 제가 못 살려가지고 아쉬워요 근데 저는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아래가 너무 저거 신발이 무슨 신발이 아 이 신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사실 신발과 바지를 먼저 골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위에를 내가 상상한 게 있었는데 없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저는 사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딱 딱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사실 좀 저는 가방이 원래는 여기 이렇게 귀엽게 메려고 했는데 너무 짧은 거예요 아이고 우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룩은 좀 헤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는 제가 예전에 했던 긴 머리에 파맛머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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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습니다 네 잘 맞습니다 잘 맞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을게요 투톡궁은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여기서 여러분 투표가 결정이 나잖아요 네 네 네 최하위 네 꼴찌가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몬스타엑스 내에서 패션의 피읍자라도 얘기를 꺼내 꺼내 꺼내는 순간 바로 컷당하는 저지당하는 오케이 오케이 나는 잃을 게 없네 패션의 피읍자라도 얘기를 꺼내 꺼내는 순간 바로 컷당하는 저지당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현 아이엠 맞아요 선방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뽑는 최악의 패션 테러리스트는 누구일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컴온 컴온 야 한지은 너 뭐해 당장 나와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사귈래 이 반지 줄 테니까 옥상으로 따라와 반지는 돌아오는 거야 반지는 돌아오는 거야 억 억 와우 반지 반지 유아 개인 소장은 USA 모자 그 다음에 요즘 하와이안 셔츠 하와이안 셔츠 2 황토 윈혁이 좋아하는 느낌이네 그리고 빈티지 모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우터까지 야 잠깐만 지금 셔누 형이 불독티 2를 가져갔어요 챙겼어 챙겼어 셔누 형 이거 집에 가져가는 거 어때요? 불독티 2인데 근데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는 아까 우리 그... 야 잠깐만 지금 셔누 형이 불독티 2를 가져갔어요 우리 숙소에 나돌아 당기는 일이 없길 바랄게요 네 기억나니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시절 뉴트로의 끝판 MC 투덕 컴퓨터 아 그러네 근데 뻔하죠 버디버디지 버디버디 어? 너 세컬 알아? 그렇지 내가 이거 얘기할랐어 MBC 생각나는데 3대장 했어요 1분도 마쓰는 베르덴이었어요 궁룰이죠 힐리스 그 메신저백 혹시 기억나세요?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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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많이 나죠 1분도 마야 라떼 토크쇼 그렇죠 라떼는 이랬다 라떼는 이랬다 네 요즘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유행에 또 맞춰서 라떼의 선두주자 형원 씨가 한번 한번 돌려주세요 제가 선두주자였나요? 네 정확해요 네 라떼의 선두주자 아 이것도 못 잡았죠 주사비도 드림이었고 네 힘껏 던져주세요 패션 패션 또 어떻게 패션이 나왔는데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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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때 이제 부츠컷을 부츠컷을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 일단 허벅지는 이 정도로 붙어줘야 돼요 어 이렇게 붙고 나서 무릎뼈에서 종아리 가는 그 라인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입고 다녔어요 이렇게 나팔바지 하나랑 딱 이렇게 붙는 어 나도 그러지 중학생 때 저는 아 그때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교 6학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선글라스 기억나세요?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실제로 쓰고 남미섬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한 30명이 쓰고 왔어요 와 진짜 봄이었어요 그럼요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혹시 옛날에 이빨 모양으로 된 그 메신저 배 혹시 기억나세요?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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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다 펀던트 있었어요 마스크 모자 포크 마스크 진짜 계속 받았었어요 계속 받았어 굉장히 유행 많이 했어요 맞아요 형 감성 SNS다 오 오케이 버디버디지 버디버디랑 싸이워즈 싸이워즈죠 다들 아실 텐데 두리 아 두리에 그렇게 잘생긴 형들이 멋있어 보일 수 없었어요 저렇게 검은 머리에 꼭 머리 길어야 되는데 얼굴이 하얗게 저는 세 가지를 했는데 버디버디를 했었고 초등학교 때 세이클럽? 어? 너 세이클럽 알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진짜는 네이토온이 있어요 근데 네이토온 전에 버디버디야 네이토온은 이제 중고등학생 때였고 그렇죠 원래 초등학교 때는 버디버디랑 세이클럽이었어요 그리고 싸이워즈가 미니홈피인데 근데 또 꾸미는 맛이 있잖아 BGM 도토리 혹시 많이 썼어요? 많이 썼죠 저는 스킨이라고 그러죠 생생 기억이 나는데 스킨인데 테두리도 살 수 있고 맞아요 저는 테두리를 까맣게 해놨었어요 저는 보라색이야 올 보라색 근데 꼭 그때 인싸 같은 친구들은 꼭 박명록만 있어 그런 친구들은 일촌평도 없애 일촌평 없어 없어 일촌평 없어 근데 진짜 멋있는 건 다이어리야 왜냐면 남들이 스티커 붙여주고 옛날 다이어리 때 생일날 글 쓰면 친구들이 스티커 붙여줘가지고 스티커 보려면 이렇게 다 빼야돼 아아 진짜 멋있는 거 하나 알려줘 다이어리가 비어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 드래그 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투데이죠 장문자죠 투데이가 제일 중요하죠 뭐가 제일 중요하니 오 재밌네요 다음은 아이엠이 네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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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생각이 많이 나죠 음악 같이 들을까? 중학생 때 일주일에 노래방을 한 여섯 번 정도 갔어요 학교 끝나고 네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거 랩을 합니다 그렇죠 랩이죠 여기서 아웃사이던 선배님 노래 랩 한 번 해주면 이제 인기 스타 되는 거죠 그렇죠 상처를 찌려 봐줘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꼬잇 노래방 옆방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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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거 우리 할 때 SG워너비 선배님들도 엄청 거의 뭐 쓸었지 친구 중에 열 중에 네 명은 소몰이었어요 아 맞아 노래방 가면 재워볼 바로 아리랑 나오고 음악 마지막에 1분 넘었을 때는 Better than yesterday 그렇지 그렇지 궁룰이죠 근데 사실 진짜 우리 때는 아까 패션이랑 음악이랑 같이 묶으면 옛날 세븐 선배님이 힐리스 힐리스 솔직히 안 탄 사람 없어요 맞아요 힐리스 타고 아이리버 아이리버 이렇게 아 죄송해요 저는 아이리버 말고 저는 예비였어요 아 예비였어요? 제 예비 뭐냐면 저 아직도 기억나요 동방식 선배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쫙 이렇게 서있어요 색깔별로 이렇게 서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다가 듣다가 쫙 한 말 CF가 삭 이렇게 넘어가고 MPS 생각났는데 3대장 했어요 일단 4대장 아이리버 아이리버 목걸이형 목걸이형 그쵸 옆으로 딱 떼가지고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 앱 그리고 세 번째 미키마우스 그래 나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 미키마우스 귀 미키마우스는 곡이 안 나와 그래서 외워야 돼 아 나중에는 딱 듣고 싶으면 딱 한 번 딱 나와 맞아 거기서 귀 돌리는 거? 그게 아이파드 1세대 그렇지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 그때부터 4대장 그때부터 4대장 그때부터 4대장 그때부터 4대장 그때부터 4대장 갑자기 옛날 생각 진짜 엄청 많이 난다 그러니까 뭐라고? 구독을 안 했다고? 이번 코너는 나를 맞춰봐 라떼키즈입니다 아 퀴즈 러브장이 뭐예요? 몰라요 아 러브장 저거 안 받아봤어? 러브장? 오 오 많이 받아봤나 봐 뭐야 인기남이네 인기남 저거 안 받아봤나? 뭐야 진짜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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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장이라면 처음 들어봐 민수 대사까지 담겨 있으니까 봅시다 아 저게 러브장이야? 뭐야 자전거에도 자동차에도 뭐가 있는데 널 향한 내 마음은 왜 없는 걸까 이거는 잠깐만 잠깐만 왜? 나 모르겠는데 알겠어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네 했어 적었어 나도 적었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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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다 다르네 역시 좀 받아 봤나 봐 아 이거다 브레이크다 받아 봤나 봐 나 이런 데 감이 없나 봐 나 바퀴라고 썼어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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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야 자물쇠 말 안 돼? 어 말 안 돼 야 심장은? 나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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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향한 내 마음은 심장이 없어 나쁘나 나쁘나 오직 행동만 있었잖아 다음 이 선의 끝을 찾는 날이 이 선의 끝을 찾는 날이 이 선의 끝을 찾는 날이 제 선의 날이 근데 대충 뭔지 알 것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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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썼어요 잘못 쓴 것 같다 자 하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오픈 너랑 나랑 사귄 날이 넌 죽어도 나랑 못 사귀어 이거잖아 넌 죽어도 나랑 못 사귀어 이거잖아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나랑 지금 셔누이가 똑같은 거 같아 오 이 밤의 끝을 잡을 거야 많이 개무서리네 이 밤의 끝을 잡고 자 정답은 아 너네가 끝나는 날이야 아 너네가 끝나는 날이야 어 근데 형환이 셔누이 형 셔누이 형 나는 맞는 거 같아 나도 근데 비슷하지 않아? 아니지 오지 않길 바라? 아 예 좀 달라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나 좋아하지 마 아 이거 그거 이거 라디오에서 했어 아 나 이거 우리 했었는데 그래 라디오에서 했어 5 4 3 2 1 이거잖아요 난 알지? 몰라 몰라 난 알지? 몰라 몰라 왜 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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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맞아 차도는 나 그냥 좋다고 인마 저.. 뭐가 인마예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답은 뭐죠? 답은 뭐야? 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오케이! 와이라노 달아 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응? 저게 뭔 소리야? 어쩌라고 심장이 저보고 죽는데요 진짜 모르겠다 아 알겠다 말이라고 해 아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말 말이야 이 사람 아니 인섬이 아니라니까 난 모르겠어 저거 자 오케이 일 고 나 이거 맞는 거 같아 같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 떠나지 마 너 없는데 내가 살 필요가 없지 너 안 죽고 나랑 오래 살아야지 해보고 싶어 너랑 너랑 사랑 너랑 사랑 쟤는 그거따야 근데 달아라고 그래서 나는 해라고 오우 That horse is my horse 그 말이 내 말이다 아 그 말이 내 말이야 너 잠재 치르고 산대 너 잠재 치르고 산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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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에 있네요 잘하시네요 느낌 진짜 하하하하 답이 뭐예요? 와 진짜 무슨 저게 무슨 소리네 아 그래 아 아 와 진짜 무슨 저게 무슨 소리네 아 그래 아 어렵네 감이 많이 죽었네 아 어려워 혜원아 근데 굳이 3위에 2위인 게 왜 잠재 끝까지 발인까지 맞추고 가야지 자 다음 제가 날개를 찾았어 백며님 어 유명한 사람 아니야 백며? 자 기억하고 있었어?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한 거 아니야? 기억 못 하리라고 생각한 거냐? 저 저 저 저 정말 어떻게 해? 이게 무슨 말이야? 저 뭔 소리야 이게 기억하고 있었어? 내 뼈에 땡땡 내 영혼에 땡땡 기억하고 있었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기억하고 있었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기억했다 대충 쓰세요 정말 어떡해 그냥 적을게 잠깐만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떠올라 3 2 1 오픈 아 모르겠어 그냥 나 그냥 막 샀어 몰라 내 뼈에 디스크로 새기고 내 영혼에 디메터키스 아 그건 줄 알았어 내 뼈에 한 발 내 영혼에 한 발이건가 뭐 있습니까? 내 뼈에 네 이름 내 영혼에 네 이름 내 영혼에 네 이름 오 괜찮은데? 자 보여주세요 아 그럼 하라를 통연해 주던가요? 아 그럼 하라를 통연해 주던가요? 아 다른 줄 알았잖아 네 네 진짜 모르겠다 자 출처 싸이월드 오케이 13번 13번 없나? 제가 13번인데요 일어나서 이거 읽어봐 모르겠는데요 뭐야 머리가 뭐가 들었길래 단어 하나를 못 읽냐? 아 잠시만 근데 이거 이거 죄송한데 선생님한테 뭐하는 짓이야? 그니까 자 정답을 잘 써주시고 뭔데 되지 아 모르겠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이상한 거 앞에 몸배배가 났어요 아 그럼 이상한 거 앞에 몸배배가 났다 대출이야 야 그거는 인정 대출 하나만 들어서 야 그거는 인정해 아 그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선생님 생각 야 갑자기 왜? 선생님 생각 하나만 들어서 아 선생님이라 사랑하는 거야? 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나 이거 맞지 않아요? 제 여자 하나만 들어서 이거 맞지 않아요? 이거 맞지 않아요? 아 말야 아 말야 아 아 재밌네 이거 아 오케이 이거 왜 이것만 할걸 미녀는 구독을 좋아해 두톡곰 보고 싶으면 나는 어떡해 내 옆에 내내서 좋아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추억 토크도 많이 해봤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두톡곰 핸디 선풍기 안에 인서멘트가 적혀있대요 와우 첫 번째로 나는 너만 보고 너만 사랑한다 내 눈에 띄는 데만 있어줘 내 심장은 너밖에 사랑할 줄 모른다 당신이 바로 제가 태어나 처음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가 지켜줄 거야 야 어허 이 정도면 몸별 애들이 우리 마음을 알겠죠? 그럼요 이 멘트는 직접 우리 손글씨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으흠 네 오늘 두톡곰과 함께 몬스타엑스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추억 토크 할 때 정말 가슴이 몽곤몽곤 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몸별 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보면서 재밌게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TTG 컴온 네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저기 지미집 지미집 안녕 두톡곰 스테이지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